레드카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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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카펫이 시작됐구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왼쪽 계신 기사님 맨 왼쪽 계신 기사님 마신다! 마신다! 여기도 좀 봐주세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투로 들어가시기 전에 인터넷 창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로버스 6번째 진행하시거든요 올해 특히나 선배님과 함께하는 무대가 더 기대가 되고 오랜만에 또 연말에 영화인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명광입니다 다모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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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렇죠. 그러실 때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영화를 주셨는데요. 들리진 않으신 거죠? 아니요, 어떤 것보다 저를 준비한테도 다해서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